32카운트 4월 작품이고요 리스타트 2번 있습니다 3번째하고 9번째 월에서 있습니다 1번이에요 1번은 오른발 반스텝부터 시작합니다 1번 1, 2, 3, 4 터치로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박자는 V스텝입니다 5, 6, 7, 8 오른발로 끝내주시면 돼요 2번 똑같이 왼발 반스텝입니다 시작 1, 2, 3, 터치 5, 6, 7, 8 1번하고 2번은 똑같습니다 1번 더 반복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번 시작합니다 3번은 오른발로 갈까 말까 락킹 제어를 하시면 돼요 1, 2, 3, 4 하고 왼발로 무게 중심 두시고 그 다음에 사선 앞으로 스텝 터치할 겁니다 5, 6, 다시 돌아오세요 7, 8 입니다 터치로 끝내주세요 3번 다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마지막 4번이에요 마지막 4번은 오른쪽으로 90도를 도신 다음에 스텝 터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옆에 살짝 뒤에다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1, 2, 3, 4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른발로 오른쪽 두시면서 힐탭을 하시면 돼요 4번 5, 6, 7, 8 아직 왼발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두 번째 벌을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벌에서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3번까지 하는데요 3번의 마지막 4번이 스텝이 변환이 있어요 스텝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시작 1번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번 락킹체화 갈까 말까 1, 2, 3, 4 여기서 스텝 터치가 아니라 다시 락킹체를 한 번 더 합니다 5, 6, 7, 8 다시 시작 1번 2, 3, 4, 5, 6, 7, 8 다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또 한 바퀴를 딱 돌았을 때 아홉시 방향 아홉 번째 올이 될 거예요 아홉시 방향이 됐을 때 여기도 똑같이 아까 여섯시 방향에서 했던 것처럼 3번에 스텝 체인지를 하면서 다시 리스타트입니다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 다시 한 번 락킹체화 다시 리스타트 들어가시면 됩니다